그래서 민준이 2의 4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 네 시작 전부입니까? 이 사람 봐라 무슨 뜻이에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직성 위에 책이 있다 오케이. 어, book. 암만 길어봤자 여러 개가 있다는 어떤가요? 자, La books on the desk은 무슨 뜻이에요? 직성 위에 직성 위에 책이 있다 책들이 있다 뭐.. 공부했습니까? 어? 너 클래스 카드로 공부했어? 네. 했어?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P.E.O.P.L.E. 계속해서? 2? 공부했어? 공부하고 다시 와.